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46세 된 여성인데요.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미국의 프로농구 감독인 존 우둔이 한 명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사연 신청합니다. 미혼이고 지금껏 혼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엄마까지 치매 걸리셔서 혼자 병간호하고 있고 가족이 전혀 없습니다.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 주고 살았는데 이용만 당하고 보기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친구는 언제쯤 풀릴까요? 호프집 같은 거 작게 하고 싶다는데 해도 될는지 돈은 융통이 될는지 몸도 약하고 자주 아프고 결혼 생각은 전혀 없다네요. 여자 보세 옷가게 하다 실패했어요. 상가 주인이 계속 1년마다 월세 올리고 이래저래 빚만 졌다네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현재 46세 미혼여성입니다. 46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치매 증상이 있어서 병간호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치매 때문에 이렇게 병간호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특히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병간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옷가게를 했으나 실패를 했고 지금 현재는 작은 호프집이라도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포기했고요. 앞으로 운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신 분이 친구분인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사주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 사주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주입니다. 절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사주가 개축년 병진월 신묘일 갑옷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음과 양의 구성도 반반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기운이 비교적 강하기는 하지만 다른 오행도 다 한두 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행도 균형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 사주를 보면 오행 간에 충국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살도 없어요. 축술미 사명살이나 인신사 사명살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용신과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이 사주의 용신은 뭐지? 귀신은 뭐지? 이걸 이제 관심을 갖고 찾으려고 하잖아요. 용신운이라는 것은 나한테 들어오면 좋은 운이고 귀신운이라는 건 나쁜 걸 나타내니까 어떤 운이 들어올 때 좋고 나쁜지 알아야 사주를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신귀신을 분석할 때에는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냐면 용신운은 좋고 귀신운은 나쁘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신운이 들어올 때 좋은데 그게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리고 귀신운이 들어올 때 나쁜데 그게 얼마나 나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운이 들어오면 하던 일이 막 다 잘 돼요. 다 잘 되고 귀신운이 들어오면 막 망해요 하던 일이. 그런 건 아닐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오행의 구성이 균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용신과 귀신의 강도가 약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용신이 들어와도 특별히 좋지 않고 귀신이 들어와도 특별히 나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행의 구성이 많은 건 많고 없는 건 없게 되어 있는 사람들 상당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오행은 많고 어떤 오행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용신과 귀신의 강도가 큽니다. 용신과 귀신의 강도가 크다는 얘기는 어쩔 땐 좋고 어쩔 땐 나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강도가 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굴곡이 심하다고 봐야죠. 인생의 굴곡이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사주의 구성 자체를 봤을 때는 우수한데 지금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업도 했었는데 실패했었고 지금 결혼도 포기했고 그리고 되는 게 없고 상당히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행이 균형된 사람들은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요. 어차피 용신과 귀신은 효과가 없다 그랬잖아요. 분석을 할 때 그러면 충국의 강계 사명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사명살도 없어요. 사명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제가 요즘에 이제 사주 강좌 시간에 십이운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십이운성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병, 절, 묘, 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십이운성은 일간인 신금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둥을 보는 게 아니라 일간인 신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병이나 절이나 묘나 양이 대체적으로 어때요? 별로 안 좋죠. 십이운성을 봤을 때 이 지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운이 어떠냐면요. 44세의 신유대운입니다. 지지가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주는 사주의 구성은 상당히 우수한데 이분에게 가장 안 좋은 때는 언제겠어요?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 44세서부터 53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가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46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34세 경신대운이 묘신원진살이죠. 그리고 비경겁재가 아주 강해져요. 44세 신유대운은 묘유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34세 이후로 어때요? 남자운이 별로 좋은 운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사주에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병신합이 되죠. 합이 되면서 수기운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 오아가 있어요. 진월에 태어난 신금이니까 경금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지금 현재 대운이 안 좋은데요. 이 오아에 해당하는 남자를 중년 이후 한 50대 정도에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의 구성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용신과 귀신의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는 어떤 운이 들어오든 특별히 좋지도 않고 특별히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 나의 지금 주변 상황이 가족들이라든가 여러가지 주변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으니까 나도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해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이 좋으면 들어오는 운이 전부다 용신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행이 균형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오행이 치중되어 있는 사주보다 훨씬 더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의 대운은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오행이 균형된 사람들은요. 대운이 안 좋아도 그 강도가 약해요. 그것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 남자운이 지금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 때에는 그 운의 변화를 가장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이성 상대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같이 사는 거죠.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사는 거 이것이 운의 변화를 가장 크게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마흔여섯 살 이라는 나이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이성은 그 이성을 만나는 것도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주변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남녀 간의 관계라는 건 참 묘해 같고 내가 돈이 없다든가 어렵다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월운을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9월달 16월 지지가 충을 받는 9월달이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운의 흐름은 안 좋은데요. 우리가 대운이 안 좋다 그래서 10년 내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대운도 1년운이 10개가 들어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개의 1년운 중에서도 또 좋은 운이 있고 안 좋은 운이 있겠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안 좋았으니까 이분은 지금 기가 많이 죽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앞으로 몇 년간의 운을 보면 운의 흐름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작은 호프집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